드디어 러닝패스를 구매했습니다. 제거 하나랑 남편거 하나. 스칸젠에서 새벽 6시부터인가 8시 반까지 오픈되어 있는 러닝코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1년권이 5천 보린이에요. 한국돈으로 하면 2만원 정도 하는데 1년에 2만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스칸젠에서 러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오늘 6월 14일 기준으로 티켓을 끊었으니까 내일부터 가능하겠네요.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4만원 1만원 1만원 1만 원 2만원 2만원 1만원 2만원 뺄까? 살짝? 응 그래 뺄까 뺄까 아빠랑 땡 유리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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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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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